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힐링다욕에 또 영상 한번 올려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찍은 가격에서 20% 할인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할인 안된 가격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20%를 할인해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랄게요 자 2천원 짜리부터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아이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레티지아 입니다 아주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2천원 짜리 레티지아 이렇게 있구요 또 신동 입니다 꽃피는거 신동 예쁜 꽃이 피죠 신동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박하장 입니다 박하장 다들 예쁘게 잘 키우시더라구요 박하장 예 2천원 짜리 박하장 이고요 이거 월동자라고 근데 월동자인가 이게 이게 12지장 12지 아예 뭐라 그러는거 아닌가 월동자 되요 스타버스트 스타버스트고요 2천원 짜리입니다 스타버스트 또 오팔리나가 참 좋네요 오늘 오팔리나 자 2천원 택배 가능하고요 블루엘프 예 5천원 짜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구요 자 팅크벨 입니다 팅크벨 8천원 합니다 요런 아이 8천원 짜리 레티지아 골드잼 이네요 이거는 골드잼 만원입니다 만원 이제 물들기 시작했어요 만원 하고요 백봉 여기에 만원 짜리가 있어요 아 물드는거 보세요 백봉 입니다 자 만원 짜리 백봉 오견 15,000원 하고요 요거 라울 만원 짜리 입니다 묵었어요 요거 요거 물 들어가지고 예쁘죠 만원 짜리구요 트럼펫 핑키 입니다 15,000원 합니다 트럼펫 핑키 15,000원 짜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종 요거는 원종 셀렉스 고요 원종 셀렉스 입니다 여기 누다 여기 누다 15,000원 인데 아주 좋아요 누다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습니다 레드 아이스 15,000원 짜리 레드 아이스 15,000원 짜리 어스만토스 10,000원 합니다 정말 이뻐요 프릴이 이렇게 잘 잡혀 있어요 또 앙팡금 15,000원 하고요 앙팡금 15,000원 짜리 입니다 먹대가 아주 좋아요 자 아즈텍 아즈텍 만원 합니다 좀 백봉 닮았네요 만원 짜리 여기에 허빅당인 자 허빅당인 사이즈도 크고 밥이 촌촌해고 2만원 합니다 2만원 짜리 또 괴마옥 3만원 짜리 이렇게 있구요 괴마옥 3만원 짜리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거는 쿠페리오 쿠페리오스 거밀 이에요 아즈텍 만원 하고요 자 이런거 다 비쌌었는데 이제는 막 이렇게 저렴해졌어요 집식 자연군생 만원 짜리 이렇게 있구요 또 써버림 15,000원 짜리 입니다 써버림 자 15,000원 레드글로우 입니다 이거 만원 하고요 레드글로우 만원 합니다 원정블루 서프라이즈 8,000원 짜리 이렇게 2도씩 이렇게 되어 있구요 예 이런아이 크라시언 라이언 입니다 예 만원 합니다 라우렌시스 8,000원 짜리 라우렌시스 8,000원 짜리 자 올리비아 올리비아 만원 하고요 아 사이즈가 좋습니다 아 나빌리 나빌레라 금 금무지네요 15,000원 예 나빌레라 금무지 금무지만 여기 금이 나온거 같아요 자 이거는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15,000원 하고요 아주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15,000원 짜리 엘리자베스 퍼플 샴페인 이고요 15,000원 합니다 자 퍼플 샴페인 15,000원 예 핑클 루비고요 핑클 루비 자 2만원 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핑클 루비 2만원 짜리 에케리아 입니다 에케리아 15,000원 하고요 퓨미리스 15,000원 짜리 아주 자고도 많이 달았어요 퓨미리스 15,000원 합니다 폴로리디티 12,000원 짜리 있고요 폴로리디티 12,000원 네 사랑무입니다 네 사랑무 2만원 하네요 이렇게 먹대도 좋아요 2만원 짜리 사랑무 자 오늘 요 사랑무를 끝으로 여기에 이제 어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힐링다육에서 이렇게 준비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고 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